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루님이 남겨주셨고요. 램투엔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010원이고 비중을 5% 살짝 담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5,500원 보는데 가능할까요? 빠르게 청산하고 싶은데 그냥 5,300원까지 오면 청산하는 게 나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초단타로 들어가셨고 이 종목 오늘 5,1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닷건에서 횡보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투자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M2N 목표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 또 M2N은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M2N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딱히 떠오를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철강제 포장 용기 쪽인데 이쪽의 업황은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M2N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월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2월달은 약간의 1월달에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달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철저하게 중소형주 순환매가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겠지만 이러한 장세에서는 사실 수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외에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M2N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음... 딱히 이제 그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2N이 신라젠의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한 기업입니다. 다들 이 신라젠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라젠을 일전에 한번 이제 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모멘텀에 크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 M2N을 보게 되면 바닷건은 이제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이 이평선 라인 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 주가를 높여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는 한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한 상태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매물 구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어있냐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5,30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300원 근처 구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럼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5,300원 구간에서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 매물 구간 자체가 6,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두터운 매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M2N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완전히 짧게 대응을 하고 수익 줄 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2N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이 정도 약 수익 정도면 그냥 이 수익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그러한 완전 크게 노릴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약간의 모멘텀이 부재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5,300원 정도 근처 구간 다시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약 한 5,000원 중후반대까지는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M2N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접근을 할 때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을 보면서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봤을 때 저는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성이 그렇게 눈에 띌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수급이 약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그러한 수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그러한 메리트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3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 노리시면서 정리 후에 2월 달에 아마 굉장히 선별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따가 또 이야기 미니 강의 시간에 할 거지만 시장이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또 한정돼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2N을 정리하시고 2월 달에 어느 정도 또 수급이 한정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교체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M2N입니다. 수급이라든지 실적 이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빠른 대응, 짧은 매매가 필요합니다. 5,5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5,300원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7,3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수ик JHP